안녕하세요. 투투월의 강성원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우리 투투월 회원님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힘들지만 여기서 좋은 소리가 날 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악기입니다. 이 투투월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어디에? 입에! 빼지 마세요. 오늘은 그 힘 빼는 비법을 들리죠 메미소리? 메미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트럼펫의 힘 빼는 것과 시원한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미소리 똑같이 트럼펫을 내봅니다. 해보세요 지금 나나 두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내미소리가 잘 나는 사람은 소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두 번째 소리가 끊겨 이렇게 끊기는 거죠 억 억 억 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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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야 되는데 호흡이 퍽퍽 끊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음이 올라가시는 분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죠 내미소리가 잘 나는 분 내미소리가 퍽퍽 끊어지는 분 내미소리가 음이 올라가는 분 올라가는 분 바람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세서 끊어지는 분은 내가 입이 그냥 호흡이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 매미는 소리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 볼게요 맨맨맨맨 맨맨맨 맨맨 때라라라라라라라 맨맨 맨맨 수우 수우 ины started 소리가 가는 데 있어서 방울이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바람의 양 바람을 많이 양양양 천천히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바람을 이겁니다 그런데 바람의 속도가 이렇게 되면 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힘주는 겁니다 힘주지 말고 구멍을 호흡 천천히 해서 그러면서 호흡이 이 입술 구멍으로 시원하게 벌어져서 많이 나가서 다시 자가지고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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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또 입을 힘이 들어가면 음이 이것도요 호흡 호흡 끊겨버리는 거예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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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바람을 살살 호흡 자, 이건 뭐죠? 샘여림에 가까운 것입니다. 커지면 음정이 좀 떨어지겠죠. 지금은 음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맨, 맨, 맨 매미소리가 시원하게 솔로 해보겠습니다. 맨, 맨, 맨 이렇게 돼야 되는데 쓰인 거예요. 또 어떻게 돼? 안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나가는 이 구멍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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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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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넨 똑같아요. 제 입하고 도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때 와우, 와우, 와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고 이 안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와우, 맨 이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와우, 와우, 와우 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해 보시면은 소리가 아, 입으로 나가는 호흡을 체크할 수가 있고 시원한 소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힘 줘서 안 된다. 안 된다. 막힌다. 세게 하면은 음이 올라간다. 안 되면은 바람을 살살 민다. 살살 밀고 이야, 맨 다시 4가지 해야죠. 맨, 바람을 대게 넣었다가 빼주고 눌때는 입이 벌어지고 다쳐지고 빨리 rotate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음의 샘여림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렵다는 비브라토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는 것 작년에도 매미소리와 트럼펫을 연관시켜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힘 빼는 것보다 다이나믹에 중점을 두었고 오늘은 바람을 허 시원하게 나가면서도 입이 닫히거나 음이 변하지 않는 매미소리를 기억하고 훈련하라. 빨리 하지 마세요. 잘 될 때 빨리 하세요. 이 소리가 되면 우리 회원님들의 소리는 더 알차고 세련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즉 좋은 소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소리. 이 매미소리를 연구를 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강약 비브라토 이 트럼펫의 비싼 테크닉이 매미소리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 평생해원 제도의 유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펫의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의 소통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댓글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한번씩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 더운 가운데 시원하고 풍성한 소리의 트럼펫 매미소리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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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